오늘 하루 핫이슈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 키워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이 서강대교 퇴근길을 책임진다면 그 남은 짜투리길을 책임지는 헬로 키워드입니다 마을버스 탈 시간 그 정도가 헬로 키워드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오늘의 키워드 이게 이슈가 오늘 하루 종일 됐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 부부의 이혼 소식입니다 미국 재벌들이 원래 결혼 소식보다도 더 주목받는 게 이혼 소식이죠 보통 아니 오늘 외신 들어가 봤더니 이 뉴스가 완전히 도배했어요 점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그 내용들이라는 게 그 많은 재산을 얼마씩 나눠갔냐 이거를 제일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 헬로 키워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넓은 범주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 부부의 앞으로의 행보가 무려 국제사회까지 어떤 의미를 던질 수 있는지를 키워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국제사회의 의미 있는 사건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계속해 보세요 첫 번째 키워드 멜린다 프렌치입니다 멜린다 지금은 게이츠죠 아직은 멜린다 프렌치가 결혼 전에 성입니다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아내 멜린다 게이츠로만 불려왔지만 사실은 결혼 전에는 IT 분야의 본인이 엘리트 출신이기도 하고요 부부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2019년에 멜린다 게이츠의 자서전 출간을 기념해서 칼럼을 낸 적이 있는데 제목이 빌과 멜린다 게이츠의 로맨스는 멜린다의 거절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주도권이 시작할 때는 멜린다한테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은 찼다 이거죠 그렇죠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답니다 상대가 빌 게이츠 사장님인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멜린다 게이츠가 원래 미국 듀크대학교 명문이죠 명문 듀크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같은 대학교에서 mba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87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했는데 그 시절이라는 게 80년대라는 게 이 업계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듀크대 컴공과의 여학생 졸업생 비율이 19% 정도였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해당 업계 혹은 해당 분야에서는 굉장히 드문 인재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눈에 잘 띄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윈도우즈 같은 어떤 멀티미디어 제품들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좀 공을 많이 세웠고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힘을 많이 썼다 그래서 이미 결혼 전에도 사내에서는 스타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결국 빌 게이츠 아내가 되죠 이제 1994년에 결혼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첫 아이를 낳고 그 당시에 마케팅 책임자 그러니까 부장급 직책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했고요 그 뒤로는 빌 게이츠의 아내라는 그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안 했어도 이미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아쉬웠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했던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군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그런 고민을 일과정 양립이 안 된다는 게 신선하다고 해야 될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다가 본인도 그런 욕구를 참지 못한 어떤 측면들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불어서 남편과 같이 2000년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활동에 복귀를 했고요 재단 내에서의 역할은 실제로는 오히려 남편이 빌 게이츠보다도 크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투자하는 사업들 중에 100억 원을 넘는 사업들 그러니까 대형 사업들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빌 앤 멜린다 재단은 미국에서도 그 재단들이 많은 미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재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도서관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사업이 가장 유명한 초기 사업 중에 하나고 그 뒤로는 미국의 교육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약 정책들에 투자를 하거나 에이즈, 말라리아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같이 전 세계의 질병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초대형 재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한편에서는 오죽했으면 빌 게이츠가 의료 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 알고 보니까 빌 게이츠가 어떤 음모론에 기대고 있다 음모론의 한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어냈고 그걸 퍼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백신 접종을 유도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엉뚱한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성립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게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고 또 모욕죄 같은 것도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들 부부나 딸 큰 딸 젠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우스갯소리로 소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멜렌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종의 경력단정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저소득 국가들을 위한 피임약 보급 이 정책에도 재단이 상당히 힘을 쓰는 배경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은 어쨌든 지간에 재단에서는 이혼한 게 아니에요 재단은 그대로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은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제일 관심사가 재산 이거 어떻게 돈이라고 발음을 하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두 번째 키워드 분할입니다 분할 그러니까 얼마씩 나누기로 했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재단에 대해서는 계속 공동 운영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사람 다 트윗 계정을 통해서 공동으로 알린 내용이 우리는 그 임무 그러니까 재단 임무에 대한 믿음을 계속 공유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함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일은 계속 같이 하겠지만 인생의 다른 부분들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러면 재단은 어차피 거기에 기부된 돈들을 빼올 건 아니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재산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나눌 거냐 지금 이제 추정하는 재산 규모가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한 163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163억 원이 아닙니다 163조 원입니다 포브스 같은 경우는 146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추정 자산의 차이만 해도 17조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죠 일단 이거 아무도 몰라요 평가해봐야 하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혼인 기간 자체가 27년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혼인하고 나서 취득한 재산들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나눠야 되는 대상이 어디까지냐도 굉장히 따지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결혼 전에 갖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건 공동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고 한편에서는 애초에 마케팅 분야의 일을 멜린다 게이츠가 했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는 기여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1,440억 상당의 저택 참고로 한 채입니다 1,400억짜리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이요? 호수변에 있는 성을 방불케하는 어마어마한 저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7,600억 원 상당의 농지 전세계 곳곳에 아니 이건 또 무슨 농지인데요? 곳곳에 전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많네요 그리고 포시진즈 호텔 대형 호텔이죠 그리고 호텔 체인의 지분 그리고 캐나다 구경 철도의 지분 이런 재산들이 다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부부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로 공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들도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보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계약서가 있다고 그러던데 혼인계약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마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의가 원만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합의가 안 되면 서로 싸움을 하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런 거 공개 안 하면 계속 언론 보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딸인 제니퍼 게이츠가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인생의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동안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이해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가 다음 단계입니다 이 부부의 다음 단계를 함께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인데 뉴욕타임즈의 2019년 칼럼에서 참조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동 운영하고 있는 빌앤멜린다 재단이 매년 발행하는 뉴스레터가 있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내는 감사 편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매년 보내는 거 그거를 처음에는 빌게이츠의 단독 명의로 발행을 하다가 둘이 중간에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을 수준의 갈등 이후에 2013년부터는 멜린다가 한 개 섹션을 따로 받아가지고 작성을 했고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편지가 공동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가서야 분량이 둘이 같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운영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서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건지 누구의 이름을 더 앞세울지 이런 걸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혼에 이르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 뭐 어쨌든 사회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이 어떤 기여를 사회에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를 할 건지도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남의 사생활이라 더 물어볼 수는 없고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단 설립과 각종 사회사업을 통해서 미국식 부자의 모범 모델을 제시해왔던 부분인데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